안녕하세요 몽땅연필 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7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컴퓨터 구조하고 운영체제 공부하면서 그럭저럭 잘 지냈는데요 mcu를 벌써 많이 까먹어 버린 것 같아서 빨리 복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살펴볼게요 오늘은 shift-register인 74HC595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바로 이 까만 칩입니다 shift-register는 주로 직렬 병렬 인터페이스를 변환할 때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사용해 볼 74HC595는 직렬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병렬로 출력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 동작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74HC595 내부는 이 D플립플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D플립플롭 진리표에 나와 있듯이 클록핀이 이제 로우에서 하이로 가는 상승 엣지를 지날 때 D로 들어온 값이 Q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Q는 이 옆에서 보시다시피 그 Q는 그 옆 플립플롭에 D 입력 값이 됩니다 네 이렇게 8개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아랫줄 8개가 shift-register이고 윗줄 윗줄 8개가 스토리지 레지스터 입니다 rclk 그러니까 렛츠핀이 신호를 받으면 이 shift-register의 Q값이 쭉 일제히 스토리지 레지스터로 제각각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지 레지스터의 아웃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병렬인 8개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 병렬의 값들을 세븐 세그먼트에 전달을 해서 숫자를 표시해 보도록 할 거에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uart 시리얼을 통해서 사용자가 전송한 값이 세븐 세그먼트의 숫자로 표시되도록 할 겁니다 어 이렇게만 말하면 언뜻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클럭이 똑딱 할 때마다 여기로 값이 들어와서 옆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하는 겁니다 클럭이 한번 똑딱 할 때마다 요 그래서 8개의 이제 여기 처음에 들어왔던 데이터 값이 Q7까지 딱 차고 나면 렛츠 핀이 한번 똑딱 하면서 요기 스토리지 레지스터를 거쳐서 아웃핀의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아웃핀의 값으로 출력이 되는 것은 이 O2라고 해서 아웃풋 이네이블 핀이 활성화 되어 있을 때 출력이 됩니다 좀 이따 다시 또 얘기할게요 자 세븐 세그먼트를 좀 볼까요 이 세븐 세그먼트는 7개의 획으로 숫자나 문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LED로 구현된 이 세그먼트 세븐 세그먼트 표시장치는 각 획별로 A부터 G 그리고 DP까지 8개의 각 획별로 하나의 핀이 배당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획을 끄거나 켜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획별로 핀이 하나씩 할당된 것의 반대쪽 편에는 VCC 혹은 그라운드가 들어갈 수 있는 공통 핀이 있습니다 공통 극이요 그래서 이렇게 VCC가 공통 극으로 들어가는 걸 공통 에노드 타입 또 그라운드가 들어가는 걸 공통 캐소드 타입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번에 사용해 볼 세븐 세그먼트는 공통 에노드 타입으로 공통 핀에 VCC를 연결하고요 입력되는 핀에서는 High가 아니라 Low가 들어갈 때 LED가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UART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전에도 많이 설명했으니까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ART 1번을 사용할 거에요 그러면 이제 74HC59의 핀아웃이 어떤지 살펴 볼게요 먼저 QA부터 QHA에 이르기까지 이 8개의 핀은 실제로 이제 병렬 아웃풋이 나가는 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 같을 때는 세븐 세그먼트의 A부터 G까지 그리고 또 DP에 해당하는 그 핀들이 이 부분이 바로 이 74HC59의 QA부터 QH 핀이 연결되는 거죠 자 그리고 QA 밑에 있는 SER 핀 이 핀은 데이터 핀입니다 이 핀을 통해서 내부에 Shift 레지스터로 데이터가 입력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SRCLK 핀을 볼게요 SRCLK 핀은 클럭 핀입니다 이 SER의 그 상태가 데이터가 이 클럭의 로우에서 하위로 올라가는 상승 엣지에 맞춰서 내부에 Shift 레지스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클럭이 똑딱 똑딱 하는 거에 규칙적으로 맞춰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면서 옆으로 Shift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RCLK 핀은 레지 핀입니다 이 핀의 신호가 들어가면 Shift 레지스터의 Q값 내용이 스토리지 레지스터로 그대로 복사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O2핀 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O2핀은 Output Enable 핀으로 이 핀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출력 핀에서 출력이 나갑니다 이 핀이 비활성화 되어 있으면 출력 핀이 나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 위에 이렇게 바가 머리 위에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거티브 로직 이라는 뜻으로 이 핀의 상태를 로우로 만들었을 때 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SRCLR은 Shift 레지스터의 모든 비트를 0으로 초기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얘가 네거티브 로직이라서 핀의 상태를 로우로 만들었을 때 이 기능이 활성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QH 다시는 여기에 또 다른 74HC55 칩에 SER 핀을 연결하면 이 데이지 체인이 구성됩니다 이 74HC55를 데이지 체인으로 사용을 하면은 두 개의 칩이 하나의 16피트 출력 칩처럼 동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한 개의 74HC55만을 사용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은 대충 끝났고요 74HC55의 각 핀들에 블루필의 핀들을 할당해 봅시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New에 가서 STM32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MCU 셀렉터가 먼저 뜨게 되죠 블루필보드에 번호인 STM32F103C8T6을 입력해 줍니다 여기 선택을 하고 Next 프로젝트 네임을 넣어 줘야 되네요 뭐라고 넣을까요 74HC55 전체 품번인 걸 넣어 줄까요 74HC55도 여러 회사에서 각각 만든 게 있던데요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TI사에서 나온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에 더 붙습니다 SN74HC55 N 입니다 정확히는 네 그래서 피니쉬 해 주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이렇게 되었고 이제 큐브 MX로 넘어가서 핀들을 설정을 해 줘야 겠죠 네 넘어왔습니다 볼까요 제일 먼저 일단 시스템 코어에 가서 RCC 클럭부터 설정해 주겠습니다 블루필보드에는 8MHz의 크리스탈이 올라가 있어서요 여기 하이스피드 클럭에서 크리스탈 세라믹 레조네이터 클릭합니다 그러고 나서 클럭 컴퓨게이션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HSI가 아니라 HSE로 클릭해 주고요 또 HSI가 아니라 PL 클럭으로 선택을 해 줍니다 인풋 프리퓨시 값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MHz 오실레이터 이기 때문에 그대로 8을 넣어 주면 되고요 이렇게 거쳐서 이제 맥스 값이 몇일 할 거냐 하면 72로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계산을 두루룩 해 가지고 다른 데에 이 클럭 값들도 계산을 해서 맞춰 줍니다 네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설정이 되었고요 그럼 다시 pinout 탭으로 넘어 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음으로 아 이걸 하고 넘어가죠 Sys에서 Debug는 SerialWire TimeBaseDot는 Cstick으로 설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설정해야 될 pin이 아까 여기서 여기 pinout 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해 줘야겠죠 뭐냐면 ser 데이터 들어가는 serpin과 도, 클럭핀, 레치핀 이렇게 세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이렇게 요거랑 요거는 이제 활성화하는 핀들로 얘네를 무조건 이제 하위 값에 묶어 주면 계속 활성화한 상태로 놔둘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일단 그렇게 안 하고 얘를 껐다 켰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GPIO Out을 사용할 겁니다 GPIO Out 5개는 저는 여기 PA 3번부터 4,5,6,7 까지 이렇게 5개 쭈루룩 사용할 건데요 GPIO Out 기능이 기능만 있고 다른 것들은 딱히 꼭 이 핀이어야 할 건 없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다른 핀들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UART도 사용하기로 했었죠 UART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connectivity에 가서 UART 1번 disable 해서 asynchronous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받은 값이 있으면 바로바로 링 버퍼에 넣도록 할 거예요 그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 쓰던 방식대로요 그래서 수신했을 때 Interrupt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Global Interrupt을 enable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GPIO를 잡아 볼까요 GPIO Out 5개를 쭈루룩 다 해 줄게요 7번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네들을 구분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바로 어떤 SN74HC595N에 어떤 핀과 연결이 될지를 이름으로 명시해 주겠습니다 PA3번은 SER 데이터핀 PA4번은 RCLK핀 레츠핀이죠 그리고 PA5번이 SRCLK핀 PA6번은 OE핀 PA7번은 SRCLK핀 이렇게 넣어 주고요 여기서 조금 흥행수해야 할게 이 OE핀과 SRCLK핀은 네거티브 로직이었죠 그래서 초기 값이 로우가 되면 활성화가 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꺼진 상태 비활성화인 상태로 해 볼 거고요 하이 값으로 초기 값을 하이로 바꿔줍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네 초간단이죠 그러면 저장을 하고 제너레이트 코드 해 볼게요 아 잠깐만요 UART에서 값을 잠깐 볼게요 볼에잇을 확인하려고요 예 115,200으로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을 하고 제너레이트 코드 하겠습니다 네 코드 에디터로 넘어와서 네 이렇게 메인 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UART에 관한 부분이 여기 생성되어 있고요 GPIO에 대한 부분도 잘 생성되어 있습니다 초기 값이 데이터핀과 클록 레츠 핀들은 0으로 시작하고 여기 OE핀과 SRCLR 이제 출력과 레지스터를 초기화하는 핀들을 1에서 시작하죠 자 그럼 다 잘 되었고요 먼저 이제 UART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던 그 UART UART에 관한 코드 파일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예 이 앞에서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UART에 H를 CTRL C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 주고요 또 UART C를 복사해서 소스에다가 넣어 줍니다 네 요것만 하면 이제 닫아 넣어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뭘 해줘야 하냐면은 아 일단은 내용을 살펴보고 갈게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볼게요 UART C에서는 PUSH POP이 있고 버퍼이닛 하는 것도 있고 링버퍼죠 그리고 UART Available을 통해서 링버퍼에 들어온 데이터가 있나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들어온 거예요 UART ISR이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죠 하지만 사용은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 요 stm32f1 xx under it.c 이 파일에 보면은 이제 온갖 핸들러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 UART 1번 IRQ 핸들러를 보면 UART 1에 어떤 interrupt 가 발생했을 때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할 에서 만들어져 있는 함수 할 UART IRQ 핸들러를 실행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주석처리하고 저 ISR 대신 여기 직접 만든 요 ISR을 넣어줍니다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얘는 이제 수신완료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요기 보면요 수신완료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요 ISR로 들어오면 PUSH 하도록 코드를 짜놨습니다 링버퍼에 PUSH 하도록 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넣습니다 ISR이 요 UART ISR 실행하도록 근데 얘가 뜬금없이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프로토타입 에다가 프로토타입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아 딴 데에서 정의가 되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external external 해서 딴 데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 라고 언급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메인 함수를 메인 함수 안에 를 작성할 일만 남았는데요 제가 미리 시험해 본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메인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넣어준 UART 먼저 넣어 주고요 UART 먼저 넣어 주고요 쭉 내리다가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UART 관련한 걸 넣어 줘야 돼요 버퍼랑 링버퍼를 여기다가 명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코드 안에서 쓸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넘버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여기 넘어가서 요것도 다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뭘 먼저 하냐면은 요 부분 역시나 UART 에 대한 부분을 복사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 UART 링버퍼 이니 타는 부분 하고요 UART INTERRUPT 를 ENABLE ENABLE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넣어 줄게요 이거 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와일문 안에 세븐 세그먼트에 숫자를 띄우는 코드를 넣기 앞서서 이 그러면 들어가는 값 이 SER PIN으로 들어가야 하는 값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다시 PPT로 가서요 아까 설명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SER 값이 들어갈 때 여기서요 여기서 공통 이 Common Enode 타입일 때는 이 각각 입력에 들어가는 A 부터 DP에 이르기까지 이 각각의 핀들의 핀들이 이 값이 0이 들어갈 때 로우일 때 LD가 켜진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로우로 들어간 로우로 들어간 이 부분들이 불이 켜지게 된다는 소리겠죠 0번 여기서 이제 도트도 끈다고 할 때 숫자 0을 나타내려면 그러면 0000 A부터 F에 해당하는 것까지 전부 켜진 상태이고요 왜냐면 아까 0이 들어가면 LED가 켜진다고 했으니까요 Common Enode 타입일 때는요 뒤에 G와 DP는 1을 넣어 줘서 꺼줍니다 그러면 숫자 0이 되겠죠 숫자 4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서 이제 이 비트 값들이 얘네들아 비트 이 8개의 비트를 하나로 묶어서 그 값을 SER에 어떻게 하면 한 비트마다 하나씩 들어가게 해줄 것인가 그게 이제 코드에서 잘 녹아나야겠죠 먼저 이 부분을 볼게요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 인데요 이 데이터라는 값을 1을 i만큼 shift 한 것과 데이터라고 하는 값을 end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둘 다 1인 비트만 1이 표시되겠죠 여기서 1이라는 값을 i만큼 밀어낸 이 데이터는 1이 한 개밖에 없겠죠 말하자면 i번째 위치가 1일 때 이제 SER 핀에다가 뭘 쓸까요 하이를 쓰게 되겠죠 1이요 그리고 이 i번째 핀이 1이 아니라 0이면 마찬가지로 SER 핀에다가도 0을 쓰면 됩니다 아까 그 진리표에서 진리표를 놓고 여기에 해당할 때 여기서부터 지금 한 칸씩 옆으로 밀어 가겠죠 이걸 놓고 보면은 처음인 1인 거가 해당이 되겠죠 똑같이 1인 것일 때는 SER에 1 값을 넣어 주는 거고요 이제 0일 때 0일 때는 같이 0일 때는 SER에 0을 넣어 준 거죠 이렇게 한 비트씩 밀어 가면서 해당하는 값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플립플랍에서 여기 제일 끝에가 그러면 1, 1, 0, 0, 0, 0, 0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들어간 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넣어 주면은 여기서부터 A, B, C, D, E, F 하고 G랑 더트 포인트만 꺼진 채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을 코드에 녹여낸 걸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이 데이터라는 변수부터 만들게요 여기 아까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좀 전에 본 숫자 0에 해당하는 값을 비트 값들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와 이 1을 i만큼 민 것 간에 end 연산을 하면 만약 데이터에서 그 위치에 i번째 위치에 1이 있다면 이 값은 1이 될 거고 i번째 위치가 0이 위치의 비트에 0이 있다면 이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if문으로 만약에 그 값이 1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 1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값이 0일 때는 0을 쓰도록 하면 됩니다 s 어디에다가? s, e, r, pin에다가 s, e, r, pin에다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s, e, r, pin에다가 s, e, r, pin에다가 0을 쓰는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표현한게 이 코드입니다 네 주석 처리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0이 들어가야 되니까 리셋을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넣는데 그럼 i번째 라고 되어 있는데 그 i가 비트 0일 때부터 비트 7일 때까지 계속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후문으로 돌려줍니다 처음에 0이고 8 그 다음에 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i가 0부터 8까지 쭉 돌아가면서 해당 위치에 비트가 1이면 1을 s, e, r에다가 1을 써주고 해당 위치에 비트가 0이면 s, e, r 에다가 0을 써줍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데이터를 쓰고 나서 어떻게 해야 shift register 들어가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shift register 들어가려면 클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클록의 상승 엣지에 맞춰서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럼 클록 핀을 상승했다가 꺼야겠네요 네 자 이 코드를 여기 넣겠습니다 네 한번 shift 할 때마다 한번 비트 옆으로 옮겨 갈 때마다 이 클록 핀을 켰다가 꺼줌으로써 shift register 에도 값이 전달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8개를 그렇게 다 수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죠 매치핀을 이용해서 스토리지 레지스터로 옮겨줍니다 그게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껐다가 켜죠 그러면은 이제 스토리지 레지스터로 옮겨갈 거고요 스토리지 레지스터로 옮겨가면 뭘 하면 되죠 O2 아웃풋 이네이블을 활성화해서 그 값이 아웃핀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얘를 활성화하려면 이 핀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거티브 로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0값을 넣어줘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 값을 출력했으니까 shift 레지스터는 다시 초기화합니다 초기화를 활성화하는 걸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뒤에서 이 둘을 활성화 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처음에는 이거 두 개의 활성화를 꺼줍니다 사실 계속 켜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냥 이제 핀의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굳이 껐다 켰다를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코드는 7 세그먼트를 보는 코드는 완성이 되었고요 그러면 데이터 값이 이제 이 7 세그먼트에 잘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코드대로라면 0이 떠야겠죠 먼저 프로젝트를 빌드 해 주겠습니다 자 코드를 올릴게요 네 해주고 파일을 열어 줄게요 방금 일드 한거 이거 맞고요 다운로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로 보여 드릴게요 자 카메라에 떴어요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코드를 업로드 했으니까 이제 다시 보트모드를 바꿔서 리셋 해 볼게요 제대로 코드가 올라갔으면 코드가 올라갔으면 숫자 0이 딱 떠야 합니다 앗 네 0이 떴습니다 카메라가 조금 끊기네요 화면이 예 0이 떴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UART로 받은 숫자를 띄우는 걸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코드로 돌아왔고요 UART로 받은 숫자에 해당하는 그 진리표의 값이 데이터에 들어가야겠죠 일단은 그 숫자 0부터 9까지 진리표로 다 만들어 놓은 이 배열을 이 배열을 10개의 숫자 진리표가 들어 있는 이 배열을 일단 만들게요 그러면 0번째에는 0번 숫자의 진리표가 1번째에는 1에 해당하는 진리표가 들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9까지 여기 9에 해당하는 진리표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UART로 받아오는 부분을 넣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데이터는 0으로 해 놓고요 여기 내려가서 이 부분을 볼까요 일단은 UART에 값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서 Available 링버퍼에 들어온 값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함수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온 값이 있다 하면은 그 값을 POP을 통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값이 숫자인지를 먼저 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그 값이 ASCII 값 0과 ASCII 값 9의 사이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숫자인지를 확인하고 숫자일 경우에는 그 숫자를 ASCII 값에 해당하는 그 값에서 숫자 값으로 바꿔 줍니다 이렇게요 요거는 이제 디버깅을 위해서 제대로 데이터가 넘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넣은 부분이고요 네 일단 같이 넣어 줄게요 자 그러면 숫자 값을 얻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숫자 값을 이제 ASCII가 아닌 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얻는데 성공했고요 그러면 데이터에다가 앞에 그 numbers 행렬에 숫자 값 번째의 값을 데이터에 넣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넘버 하고 여기다가 얻은 숫자 값을 넣어서 그 번째 행 아니 행이 아니라 그 번째에 그 값이 데이터에 넣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roject를 빌드 하고요 에러가 뜨네요 뭘까요 아 tnt를 여기서 썼던 카운트 값을 제가 연수를 안 만들어 줬네요 그냥 integer로 선언을 할게요 처음에는 0이라고 값을 넣어 주고요 다시 빌드 하겠습니다 네 잘 빌드가 되었고요 그러면 프로그래머를 이용해서 코드를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주고 시간 보니까 방금 빌드한 거 맞고요 이 파일을 열고 다운로드 해 줍니다 ok 누르고 자 한번 제대로 돌아가는지 봐 볼까요 자 그러면 uart로 보냈을 경우 7세그먼트에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을 넣어 볼게요 네 1로 값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엔 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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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5 5 5 5 6 5 7 5 6 7 9 9 10 10 10 10 10 10 10 IP120 이라는 칩이 올라가 있는 작은 보드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여러 번 사용했기 때문에 낯설은 얘기는 아니구요 그래서 아무튼 보드를 PCA USB에 꽂아서 이렇게 그 블루필과 PC 사이의 시리얼 통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였구요 이렇게 핀이 혹시 헷갈릴까봐 따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거든요 결선을 하면서 헷갈릴 때는 이걸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끝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구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